화학의 신 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9월 고위학력평가 총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평이 항상 똑같습니다 시험은요 그냥 어려운 거예요 무조건 시험은 어려운 거야 잘 봐도 어려운 거고 못 봐도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번 시험지 안에서 담겨지는 메시지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어렵다 쉽다 작년보다 어땠다 그거는 저는 그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행동을 어떻게 취해야 되나 그러려고 모의고사 보는 거잖아요 모의고사는 왜 봐 너 지금까지 어떻게 했니 이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라 이거잖아요 고2니까 아마 이거를 여러분들이 시험 치르고 보시는 분도 있고 그냥 시험 자기 혼자 풀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제가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시고요 첫 번째는요 이 9월 모의평가 학력평가 이후에 4단원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보신다면 아마도 9월이나 10월에 보실 겁니다 그러면 2학기 중간고사 기간이죠 중간고사는 대부분 3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말고사는 4단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계산도 많이 나오죠 평형 나오죠 pH 나오죠 그다음에 중화 반응 나오죠 물론 이 시험에는 중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4단원을 조심해라 계산이 무지막제하니까 조심해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지금부터 삼 단원 공부하면서 틈틈이 문제 풀지 말고 강의를 보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제가 2학년 강의는 없으니까 2학년 선생님 강의하고 혹은 제 기본 강의는 보던지 미리미리 준비해라 양적관계보다 더 어려운 게 중화 반응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양적관계 끝까지 주목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20번에 나왔었잖아요 양적관계를 끝까지 주목하라는 건 뭐냐면 고3에 올라가서 화학원을 선택과목을 하실 분들 있잖아요 지금부터 양적관계를 조금씩 조금씩 풀어 놓으셔야 됩니다 너무 오버하지 말고요 일주일에 한 문제씩만 풀고요 그 한 문제를 외울 수 있을 정도로만 푸시면 돼요 그러면 고3이 됐을 때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제 말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그때 가서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커요 큰 상각거든 지금부터 깎아 놔야 돼 그래야 쉽게 올라간다 양적관계 주목해라 자 마지막으로 필수 암기 철저히 이게 무슨 얘기냐 화학원에서 암기 파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2단원 파트하고 3단원 파트가 있는데 3단원은 지금 공부하시는 거니까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만은 필수 암기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번 시험 봤던 이 모의고사는 많이 틀렸을 거예요 자 틀린 건 좋은 거야 내가 어 2단원에서 뭘 안 외웠기 때문에 그랬지? 근데 외웠는데 왜 자료 해석이 안 되지? 자료와 암기가 겉돌면요 안 외운 겁니다 어 선생님 저 외웠어요 외웠는데 왜 안 되죠? 안 외운 거야 제 말이 맞습니다 외웠다 하더라도 써먹지 못하고 외웠다 하더라도 적용을 못하는 암기는 암기가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필수 암기 철저해라 그럼 암기 됐냐 안 됐냐가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비록 틀렸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나오는데 내가 무엇을 무엇을 암기했다 안 했다 이거를 체크하는 거야 근데 체크 어떻게 해? 쉽지가 않잖아 제가 이거 끝나고 바로 강의하면서 이거 체크해 줄 거니까 그것만 싹 공부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시험 끝나가지고 여러분들 홀가분하게 마음은 홀가분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9평 이후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지키면서 공부한다면 화학원은 점수가 반드시 오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